어떻게 지냈어? 난 그냥 지냈지, 너는? 아, 잘 지냈지. 아, 지냈고 저게 봤다며. 오늘 오지? 수요가 참. 아, 근데 유나 왜 이렇게 안 와? 유나? 걔도 여기 오기로 했어? 너야 대학에서 맨날 보지만 우린 오랜만이잖냐. 하, 벨 보긴 무슨. 그리고 오늘 남자들끼리만 만나기로 한 거 아니었냐? 헐, 저거 뭐야? 유나 남친 생겼어? 저기 집에 뭐 하는 거야? 고딩 때도 민호 때문에 유나한테 고백 한 번 못 했었는데. 야,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. 나랑 쟤가 뭐. 왜 너네도 그렇고 그런 사이 아니냐고. 우리 엄마도 그러던데? 옆 동네 애들까지 소문 다 났다고. 뭐가? 무슨 소문? 유나야, 저 남자들이 남친이야? 응? 아니. 권리적거린다. 네가 좀 갖고 있어. 좋은 사람인 것 같아서. 처음이나 좋지 뭐. 넌 왜 또 보자마자 그렇게 시비를 걸어? 너는 남자끼리 만나는 자리에 뭐 하러 끼고 그래? 여자애가 눈치도 없이. 뭐? 또 그런다. 너흰 얼굴만 보면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냐? 야, 그래도 민호는 지조 있네. 처음부터 끝까지 나쁜 사람이잖아. 그렇지. 나쁜 남자 유행 다 지났는데 어떡하냐. 나중에 힘들면 말해. 내가 다 푸념 들어줄게. 나는 원래 유행 싫어해. 남들 따라하는 건 내 적성에 안 맞아야. 하기에 얜 전교생에 윤화. 윤화 할 때도 얜 관심 없었으니까. 그나저나 언제부터 사귈 건데? 글쎄. 그냥 확 사귀어버릴까? 어? 그러던가. 뭐 너랑 만난 놈이 뻔하겠지 뭐. 아니거든. 키도 크고 잘생겼어. 이거 봐봐. 오, 확실히 잘생기긴 했네. 근데 민호랑 좀 스타일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. 아니야. 아이, 나와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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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봐. 야, 비교할 걸 비교해라. 야, 어디선 기생홀업이 같이 생긴 놈이랑. 야, 너 왜 이 오빠한테 반말해? 우리보다 나이 많거든? 그래? 좋겠다, 나이 많아서. 응, 좋아. 능력도 있어서 졸업하고 유학도 갈 거래. 근데 나한테 같이 가자고 그러더라. 뭐? 그래서? 모르지 뭐. 뭘 몰라. 너 원래 그렇게 자기 주장이나 입장도 없는 애냐? 뭐? 뭐?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. 가지마. 뭐? 그... 주문하고 가. 가지마라. 어딜? 어디든. 싫어. 나 화장실 갔다 올 거야. 흔들린다. 설레인다. 너의 뒷모습은 그대로 아름답다. 가까이 있고 싶어. 가까워지고 싶은 썸머 러브. 가까이 봐도 예쁜 썸머 쿠션. 바쁘다. 그래요? 어? 빨갈 줄 알았는데 괜찮네? 흠. 흠. Quantity.